형님, 나 천년쯤 잠들고 싶었던 적 있어요? 한 번 잠들면 영영 안 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데... 봤어? 봤냐고! 잠 마죠 내가 뭘 잘 봐야 돼요? 나 죽이랬잖아요 죽여 살고 싶은게 죄야? 내가 어머니를 위해 뭐라는 줄 아세요? 짐승 같아 다 이 얼굴 때문이야! 저만 바라보시게 할 겁니다 저만 바라보시게 할 겁니다 저만 바라보시게 할 수 있어요 저만 바라보시게 할 수 있어요 나의 말은 불가능해 그러면 내 사람이라 부를까? 너 왜 그렇게 보는 거야? 무서워하질 않나요? 아쉽게 궁교지가 내렸습니다 부물러서 가만히 있을지 아무래도 가야겠어요 그래야 아무도 안 다치죠 버티자 살아남자 죽을 수도 있었어 다시는 이러지마 절대 우선 원표 형님이 이 선물 꼭 주실 거라고 아 그런 말이 아니라요 가지 마세요 날 봐 내 눈 미치게 싫어 이 솔직한 얼굴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? 그때도 지금도 네가 내 얼굴에 손을 댄 순간에도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 난 널 절대 놓치지 않는다 마음을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서 도망쳐봐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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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서 움직이다 큰일합니까? 정말 우리 앉아있어 날 봐야죠 날 보러 와야죠 비켜 이하 인내가 들어갑니다 하루룩이야! 하루룩! 신경이 밝혀났어요 하루룩의 거짓말 하루룩의 거짓말 마음의 병이 몸까지 평등한 겁니다 수야 혼인하자 형사님들과 만날 수는 잊혀지 마니 너무너무 하자 이대로 돌아갈까? 내가 안 모든 말이 약속이 없는데 지키지 못하게 됐다 겁에서 좋지 잊을 겁니다 모두